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재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 주변 지인들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경성과 본선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당연히 역할을 했으면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별정직이라는 자리가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공정을 훼손했다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지난 1년간 아무 보수도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 장재현 의원의 지적대로 어느 정부에서나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선별하여 별정직으로 채용, 일을 해왔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적 채용이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장재현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김도읍 의원에게 양보하는 등 인사나 자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사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장재현 의원이 대통령실 별정직 행정요원 채용이 사적 채용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은 지난 1년간 아무런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재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캠프 출신 인사의 별정직 채용 문제를 가지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인사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용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은 작년 대선 캠프가 꾸려질 때부터 무보수로 일해왔기 때문에 집권한 뒤에 공직에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 모두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재현 의원은 사실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다 제가 나이 마흔에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인을 통해서 최소 인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재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혈혈단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나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들을 어디서 구하겠나라며 지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구했고 그들이 경선과 본선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을 헌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설 때도 저희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등 팀을 꾸렸고 그들이 경선 통과 후 선대위에 들어가서 또 살아남았고 인수위에서 살아남아 8급 9급으로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캠프와 선대위 인수위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의 말실수로 인해서 이 논란이 더욱 불거진 상황인데 권성동 대행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우모씨가 9급으로 채용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한 것이 꼬투리를 잡힌 겁니다 권성동 대행은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고작 9급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서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등 쓸데없는 소리를 해댄 겁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권성동 대행은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사적 채용 논란 확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 그리고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실 인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이 장재원 의원은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도 같은 당 김도읍 의원에게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뜻을 권성동 대행에게 알렸고 권성동 대행도 김도읍 의원에게 양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장재원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가 양보했다며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법사위원장이니 사무총장이니 이런 자리를 욕심내는 것처럼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로 서랑설레하고 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되어서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선 의원 중에서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 위원장 측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당 사무총장을 노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표가 없는데 대표가 누군데 그분이 날 시켜준다고 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될 대표도 없는데 웬 사무총장 논란이 나오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를 밝힐 때가 되면 그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성동 대행도 기자들과 만나 장재원 의원에게 어제 문자가 왔는데 법사위원장 안하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했다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김도읍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서 같은 선수이지만 자기가 양보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의총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고민정의가 추태를 부려서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민정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는데 정작 자신부터가 공채가 아닌 별정직으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채용되었으면서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특히 고민정의는 대통령의 숨결 타령하며 논법 문재인과의 사적 친분을 과시한 바가 있는데 이런 인간이 사적 채용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정의는 2017년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된 다른 별정직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민정의 지는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고민정의가 무슨 공채 시험보고 대변인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따위 지시나 해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제발 이 고민정의는 이제 고민 좀 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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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